이난희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이난희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상당한 조정폭이 깊어지니까 오늘 투자자분들께서 아침에 형성되는 종합지수의 시가가 얼마나 깻파락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주도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 주에 있는 FMCA의 금리 인상, 얼마를 할 거냐, 그런 부분인데 사실 지금 보면 시장이 급등한 상태에서 하락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하락을 한 상태에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서 더 내려가 봐야 얼마를 더 내려가겠느냐. 지금 보면 여러분들 그 워렌 버핏 잘 아시죠? 투자의 기재다. 이 워렌 버핏도 당당히 지금 나이가 91살인가 이렇게 되던데 돈이 많아서 주식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거라는 그 신념 하나를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그가 지금 자기 자산의 90%가 넘는 64조를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뭐냐. 그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지금 미국 시장은 어떻다?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 시장이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종목들의 어떤 상승률은 상당히 큽니다. 지금 보면 지난주에도 보면 식량, 에너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재건 산업과 관련한 데모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기본 상가를 치게 되면 2연산업 치는 것은 당뇨지사처럼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떻게 되느냐. 오늘도 역시 약간 해지성 주가가 내려가면 상승할 수 있는 식량 부분이나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주도하겠지만 만약에 매수 포지션이 좀 바뀌어진다면 또 하락했던 이런 종목들이 의외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너무 급하게 달려들기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리오프닝 관련한 오늘부터 마스크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 차트 기준으로 본다면 기술적 흐름으로 본다면 더 갈 수 있는 자리를 좀 열어뒀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눌림을 주거나 이렇게 차트의 어떤 형태들이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제이준 코스미틱 같은 경우는 사안가를 쳤지만 실제 괜찮아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도 서로 어떤 시속 게임을 할 수 있는 양봉과 은봉의 그런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이차 함몰이라든지 ABCNC 이런 것들은 아직 파동이 급격하게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식량 관련한 이런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예민하게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지만 화장품은 그다지 여러분들께서 급하게 매매하실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어떤 눌림을 주고 어떤 흐름을 가지는가를 살펴보시면서 전략을 따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델리온 전문가 이난이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